강동구 최대 현안이었던 9호선 4단계 사업이 첫 발걸음을 뗐습니다. 사업성을 가늠할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최대 현안이었던 9호선 4단계 구간이 사업 시작에 신호탄을 쏘아올렸습니다. 사업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이 경제적 편익을 계산한 종합평가 기준을 넘어 사업 시작의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하철 9호선 4단계 사업은 3단계 구간의 마지막 역인 보훈병원역에서 고덕동, 강일지구까지 3.8km 구간에 4개 역을 신설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됐지만 주민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않습니다. 2013년부터 추진되어 왔던 사업이 이제야 첫 번째 관문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착공을 위한 기본 계획과 실시 설계를 짜는 데만 수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민들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모습입니다. 이미 2016년도 예탁이 나왔어야 됩니다. 개통까지를 10년 잡아서 2028년이라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는 저희들이 절대로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개통 시기를 빨리 저희들이 줄여야 된다고 정부나 서울시에서 노력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편 9호선 4단계 구간이 완성될 경우 고덕동에서 강남 일대까지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게 돼 강동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박영찬입니다.